외돌그룹 보면서 이렇게 걷고 있어요 제가 강진아가 걷고 있습니다 여기가 최고의 명당자리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념품도 파는 사람이 있고 여기서 보니까 더 멋있네 외돌게가 여긴요 대장금촬영장이에요 여기는 대장금촬영을 여기서 했네요 여길 한번 보겠습니다 공원입니다 대장금촬영장 이영애씨 너무 이뻐 이영애 같아요 이뻐요 사랑해 사랑합니다 아유 또라이 강진아 또라이야 뇌가 없나봐 아이고 세상에 아기 하이힐이 참 멋있네 애돌게가 햇빛이 있어가지고 대장금촬영장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몰래길이에요 계속 자아악 끝난 3토로 가야되요 바다를 보면서 거리니까 좋죠 운동도 되고 운동 얼마나 됩니까 이게 여름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올 거야 세상에 여기도 비둘기가 있네 갈매기가 없고 상태가 안좋은가보다 좋다 좋아 괜찮아요 괜찮죠 날씨 너무 좋아요 지금 엄청 따뜻해 여기봐요 전망대 기가 막히잖아 홍콩과죠 라스베가스 저기 또 석유포 펜션들 엄청 많고 저쪽쪽쪽쪽쪽쪽 무슨 센가요 속센가요 안 도망가네 안 도망가냐 안 도망가요 속센가 보다 내꺼야 내꺼 내꺼야 내꺼 내꺼야 톡톡톡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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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길은 여기서 촬영을 끝나겠습니다 저기까진 가야되니까 너무 힘들어 다리 다 보출같다 원래길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리포터 강진아 잠시 후에 저쪽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세수깍으로 하겠습니다 펜션면 고맙습니다 차례 강진아입니다 올레길입니다